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원자폭탄을 두번 맞은 남자 야마구치 스토무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한 번은 외국 목사님께서 쓰신 어떤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도대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건가 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기독교가 먼저 꽃피운 나라의 사람들도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특별히 고난당하거나 사고 등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만 죄로 인해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첫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미쓰비시 중공업의 유조선 설계사였던 29살 난 야마고치 스토무는 일본 히로시마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야마고치는 전차에서 내려 부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마고치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그는 원폭의 눈부신 섬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고치는 원자폭탄의 폭발로 인해 몸이 날아갔고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고 몸 왼쪽 상반신에 심각한 방사선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때의 폭발로 인해 히로시마 도시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8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날 야마고치는 방공호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고 다음 날 320km 떨어진 고향 나가사키로 돌아갔습니다 야마고치는 나가사키에 돌아와 상처 치료를 받았고 심하게 붕대를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원폭이 터진 사흘 뒤인 8월 9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야마고치는 회사 사무실로 가서 자기 상사에게 어떻게 폭탄 한 발이 도시를 모조리 파괴하였는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상사는 야마고치에게 폭탄 한 발로 전체 도시가 파괴되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가사키의 펜맨으로 알려진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고 이로 인해 7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야마고치는 회고하기를 갑자기 똑같은 하얀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섯 구름이 히로시마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쉽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고치는 이번에는 원자 폭탄의 폭발로 인한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망가진 붕대를 교체할 수가 없었고 일주일 넘게 고열과 계속되는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야마고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강타한 두 차례의 원자 폭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공식적인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후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야마고치는 부상에서 회복한 후 미군 점령군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교사가 되었다가 결국 다시 미쓰비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방사선 피폭을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살면서 자녀 셋을 낳아 길렀습니다 말년에 그는 백내장과 급성 백혈병을 포함한 방사선 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을 경험하기도 힘든 원자 폭탄의 폭발을 사흘 간격으로 두 번씩이나 경험한 야마고치 씨는 매우 불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가 그를 따라다닌 것은 아니냐고 생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 야마고치 씨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도 결국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없이 해 주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